뜻도 있습니다. 다른 뜻의 두남 두다를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첫소리 골라주세요. 1번 기역 있습니다. 10번 쌍디귿 없습니다. 5번의 시옷 있습니다. 있습니다. 3번의 리을 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8번의 히읗 8번 히읗 6번 지읗 6번 지읗 있습니다. 지극히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맞습니다. 9번 쌍기역 9번 쌍기역 2번 디귿 2번 디귿 있네요.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받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받다 두남 두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남 두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다 두남 두다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노미네 씨에게 문제 선택권 드립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헝그럽다 헝그럽다의 뜻을 찾아주시죠. 첫소리 불러주세요. 7번의 히읗 7번 히읗 없습니다. 2번의 미음 2번 미음 있네요. 6번의 지읗 6번 지읗 4번의 시옷 4번 시옷 5번의 이응 5번 이응 3개나 있습니다. 여유가 생겨 여유가 생겨 여유 맞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겨 마음이 마음 맞습니다. 3번의 비읍 3번의 비읍 이것도 있네요. 헝그럽다 여유가 생겨 마음이 가볍다 여유가 생겨 마음이 가볍다 자 이것까지 맞추면 500점 획득 기회입니다. 헝그럽다 여유가 생겨 마음이 가볍다 가볍다 노미네 씨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미네 씨가 이번 문제 500점 획득했습니다. 현재 점수는요 노원혜 씨 1150점 노미네 씨 1850점으로 역전을 했고요 김주경 씨 아직 1650점입니다. 자 이번 문제 선택권은 김주경 씨에게 있네요. 문제 선택권 드립니다. 2번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드립니다. 자 곱다가 아니라 곱다입니다. 곱다의 뜻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첫소리 골라주시죠. 곱다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입다. 자 아시는 문제인가요? 저 지금 초성도 안 열고 지금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게 다 맞으면 바로 500점이고요. 틀리면 기회에 바로 노원혜 씨에게 넘어갑니다. 곱다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입다. 모두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군요. 김주경 씨 네 공방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말이었군요. 자 이렇게 되면서요. 노원혜 씨 1150점 노미네 씨 1850점 김주경 씨 2150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풀도록 합니다. 콩케파케 어떤